자 세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썰 시청자 경험담이에요 우리 전두연님 닉네임 바꾸셨거든요 현지 버스기사 전지 카푸어님인데 일단 바꾼지 얼마 안됐고 어감이 좀 낯설어가지고 그전에 그냥 전두연님이나 닉네임을 썼기 때문에 전두연님이나 부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경험담 주신 전두연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험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채팅창 한번만 씌울게요 형들 안녕 아나 오늘 진짜 재밌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썰을 하나 풀어볼까해 오늘 나는 오전적 근무를 하게 되었고 시발 개노답 애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시발 개만땅 받아있는 사태였다 아침 9시 반인가 그랬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짜리 남자의 손을 잡고 온 애엄마가 한 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타더니 존나 당당한게 아이 하나 어른 하나요 라고 당당히 얘기하길래 내가 차례 음료 반입 안됩니다 하고 승차 거부를 했다 법적으로 버스 내 음료 반입 커피 음료수 등등 물은 예외 은 금지되어 있다 기사가 제지해서 승차 거부를 할 권한이 있다 애기 엄마가 한 얘기가 안 먹었어요 하더니 막무가내로 타더라 시발 가뜩이나 배찰시간 벌어지고 내가 여기서 얘기도 하면 언성 높아질 것 같아 그냥 태우고 갔다 우리는 수시로 눈미러로 버스 안에 호를 자주 본다 손님들의 돌발 행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아이 하나 어른 하나요 라고 하는 애엄마 당당하게 차 안에서 아메리카노 빨고 앉아있고 지혜는 버스 안에서 고함 질러가면서 버스 안에서 소환을 넣어 피우더라 같이 탄 손님들 표정 겁나 이그러짐 근데 더 빡치는 거는 애엄마가 애가 발광을 하던 말건 차에서 마스크 쳐 내려가면서 컬피 호착되면서 핸드폰하고 앉아있고 요즘 메로나 시국이라 사람도 진짜 예민한 시국인 보다 못한 내가 이건 아니다 싶어 차 내에서 마스크 내리면서 커피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애가 저렇게 소란 피우는데 주의 좀 주고 좀 그러세요 그러다 급정고에서 애 넘어지면 뭔 소리 하시려고 하면서 보럭하더니 애엄마가 이 봐요 아저씨 뭘 잘못했다고 우리의 버스기사 아저씨들 호랑이 같다고 무서워해서 버스기사 트라우마 있는데 좋게 얘기하지 못할 방점 뭐라고요? 아저씨가 뭔데 우리 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리고 목이 잠깐 말라서 잠깐 말 수도 있는 거지 그거 안 돼요? 이 보세요 버스기사 서비스직이에요 서비스 정신 특출리 좀 가지시죠 이러더니 여기 버스는 기사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하는 기사가 다 있어 어머 진짜 별걸이야 라고 하더니 자기 아들한테 땡땡아 너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 너 엄마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면 저기 저 아저씨처럼 저렇게 힘든 거 한다? 저 아저씨 공부 안 하니까 저런 거나 하는 거야 라면서 씨발 대놓고 나는 졸지에 공부 안 해가지고 버스 운전하는 무식한 인간이 되어버렸다 사실 나는 4년제 대학교 제졸자에 토이 시험 외국어 회화 경력 있음 가끔가다 외국인 손님이 영어로 뭐 물어보면 바로바로 응대 가능함 내 버스 조수석에 앉아있던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아가씨가 갑자기 저런 별 미친년을 다 만나고 욕을 하면서 공신응 되더니 아줌마 진짜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아줌마 아까 기사님한테 무리하더니 어쩌니 하시는데 정작 무리한 거 아줌마 아니에요? 대중교통에서 애가 소란 피우는 거는 못하게 제지하는 거는 부모로서 해야 되는 거 아니신가요? 그리고 차례 커피 반입 금지예요 근데 아줌마가 뭔데 왜 멋대로 승차하시고 요즘 매도나 시국에 왜 자꾸 마스크 내려가면서 불쾌하게 커피를 자꾸 마시나요? 아줌마 혼자 버스 전세내졌어요? 다른 사람 배려 없어요? 도둑시간에 기본적으로 배우셨을 건데 도둑시간에 짠짓거리 하셨죠? 그리고 버스 기사님한테 한다는 얘기가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공부 안 하면 버스 기사 한다고요? 우리 친오빠가 대학 석사 나오고 대학교 재학 중일 때 장학생으로 장학금 받고 교수님한테 입금 받았는데 우리 친오빠가 지금 서울 시내버스 운전하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 오빠도 머리에 등거 없고 무식하니까 시내버스 운전하는 거네요? 그리고 저는 무식한 친오빠 연영생이고요 그러는 아줌마는 얼마나 대난한 분이실까요? 기사님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우리 오빠 나이 정도 되는데 우리 오빠가 아줌마 같은 사람들한테 시덥지도 않은 걸로 무식당하는 것 같아 갑자기 기분 나쁘고 불쾌하네요 라고 하면서 남한테 피해 끼치고 그럴 거면 당장 내리세요! 기사님 가다 정류장 있으면 뒷문 여세요! 라고 하면서 그 애 엄마 제대로 참결시키더라 애 엄마 나중에 본인 싫은 소리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중간에 벨 누르고 내렸는데 그 아가씨가 나중에 홍대에서 오늘 수고하시라 하면서 레스비 커피에 샌드위치 하나 주고 가더라 진심 강동이었다 뭐만 하면 버스기사들 못 잡아먹어서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진상 손님들 많고 맨날 언성 높여가면서 싸운다고 성격 다 비롯는데 아 그 아가씨 덕분에 기분 잡친 게 풀린 것 같다 진짜 요즘 애 엄마들 자기 애들 인성 교육을 정말 안 시키는 것 같아 그냥 너무 이기적으로 키운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자기 얼굴을 스스로 똥질한다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나는 그냥 애 엄마들한테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라는 말 수도 없이 들어봐서 그냥 허허하고 웃고 넘어가는데 진심 나사 하나 빠진 무개념 애 엄마들 너무 많은 듯 개념을 장롱 속에다가 쳐바놓고 다니는 것 같아 보인다 오늘도 즐거운 나의 썰을 읽어줘서 고마워 라고 적으셨습니다 아 참 왜 그럴까 이게 버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게 약간 동민상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 근데 진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애 엄마들을 다 그렇다고 얘기는 못하겠는데요 그런 분들이 애 엄마들 중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이거 버스 얘기라고 버스도 이 정도 발생하잖아요 아파트 제가 보안업체에서 일을 했잖아요 아파트 진상의 반전은 애 엄마입니다 이건 아마 조상국합에서 경비나 보안업무 하실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제일 민원 많이 넣고 제일 클레임 말고고 값지라고 자꾸 부려먹고 하실 분들의 절반은 애 엄마였습니다 이거 제가 몸도 체험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 엄마들이 뭐 그렇게 시킬 게 맞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잡다는 걸로 말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얘기하자면 제가 아파트 보안할 때 만약 자기들이 이제 쓰레기를 버려요 의자나 이런 거 버리잖아요 안 쓰는 거 근데 쓸만한 것도 많아요 버려요 버리면 자기가 가지고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서 자기가 제아전품들까지 해야 되는데 그거 드리기 싫어가지고 저희를 부릅니다 대부분 애 엄마야 대부분 의자 하나 까딱하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그거라고 얘기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할 수밖에 없어요 시키니까 나중에 말 나올까 봐 그리고 탭 그... 택배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보관하면 경비실에 와가지고 택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웃긴 게 택배를 문 앞에 갖다달라 그래요 당연하게 그것도 애 엄마였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애 엄마들이 이런 사람들 비중이 좀 쎕니다 쎄요 저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전두연님 저도 모든 그... 들으세요 왜냐 자기 자식이 좀 위험한 짓 한다거나 장난을 심하게 건다거나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면 그 자리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부모는 다 본 적이 없어요 다 치... 자기들이 애를 옆에 쓰면서 휴대폰만 쓴다고 잘 못 살... 못 보살펴가지고 다 치면 다 우리 잘못이야 자기 옆에서 뭐 하는 건데 그 옆에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삿짐센터 있죠 여러분 크레인 같은 거 굴러가지고 가면 가면 안 되는 거 그 어머니도 알잖아 그러면 그 앞에 자전거 타게 하면 자전거 타게 하면 또 우리 보고 민원 걸어요 버스 저 뭐야 이사차는 빼라고 그러면 이사 어떻게 가 자기도 아파트 이사 올 때 저 크레인차 쓰지 않았나 아 그거 보고 진짜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지경이었어 진짜 아 이런 게 은근 많다 여러분 아파트 같은데 왜 아파트 이사 달려면 그 차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 차 그거 다 관리사무소 얘기하고 저 얘기 얘기하고 엘리트 잡아놓고 하는 건데 자기들도 똑같이 그 아파트 이사 왔을 때 그 크레인차 굴러가지고 이사했을 거 아니에요 왜 그거는 생각 안 하는 거야 자기들이 직접 집 들어가지고 옮겨서 했나 못해요 아파트 같은 데는 아시겠지만 그렇게 못해요 엘리베이터 몇 번을 타야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가 그냥 업자 불러가 맨날 시켜가지고 아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 이거 제가 직접 경험담이야 이게 아니 그 이제 크레인차가 있으면 옆에 못 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오도록 어 그 교육을 하니까 내가 보면서 야 자기 자식이 있으면 야 여기 놀면 안 돼 저 일하시는 거 안 보이니 어 놀더라도 여기 나가면 안 돼 나가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날 어머니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다 치고 부딪히면 다 우리 잘못이야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봤던 애 엄마들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상복합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가 보면 요즘에 지하에 이제 지차장이 있고 약간 인도처럼 돼 있잖아요 인도처럼 근데 지금 아파트 같은 주상복합 같은데 이제 이사를 가려면 크레인차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지하를 어떻게 왔다 갔다 거립니까 지하를 어떻게 왔다 갔다 거립니까 생각해 보세요 보통 여러분 이제 대부분의 아파트는요 사다리를 무조건 불러야 돼 사다리 안 붙어가지고 작업이 안 돼요 작업이 안 돼 그래서 차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어느 아파트 공간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보통 아파트에 짐 들어가면 사십형 아파트 짜리 짐 들어가면요 보통 아파트 업체 크레인차 하나 부르고요 아파트 업체 이제 그 탑차 5톤짜리 차 하나 부르고 용달한 두 세대 한 4대는 들어가요 4대는 들어간단 말이야 4대 불러야 돼 여러분 애키움 사는데 짐이 많아요 차가 한 5세 들어가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다 하거든요 얘기를 다 하는데 그래도 또 자기 자식 밖 내 핑계치고 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휴대폰 보고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거면 사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위험한 거죠 누가 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찌감치 어린 나이때부터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아무 관리 안 해놓고 다치면 우리 잘못이야 어른도 잘못이야 이런 경우에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물론 우리 전두연님 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겠지만 이런 일이 지금 전국 각지 아파트 주상복합이라는 것을 다 일어나고 있네요 빌비자 일어나는 거 이거 지금 얘기한 거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관리사무소에서 일하신다거나 아파트 경비나 보완하시는 분들 이거 정말 궁금하실걸요 전국 각지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하루 365일 내일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내일도 이사님 불러가지고 작업하실 분들 또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또 뭐라고 또 짓거리고 또 애들도 그 사이로 왔다 갔다 그랬는데 아무도 관리 안 하고 이런 거 딱 그래진다니까 이게 그래 놓고 다치고 부딪히고 하면 무조건 자기 잘못은 없고 자기 애들 잘못은 없고 무조건 우리 잘못이야 근데 난 불쌍하다 애기가 불쌍하네요 저런 부모님한테 잘 안 돼 나중에 후회할 거야 아니 난 만약에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땡땡아 너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 너 엄마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면 저기 아저씨처럼 저렇게 된다 옆으로 얘기할게요 저 엄마 말 잘 들으면 엄마처럼 삽니다 딱 엄마처럼 살아요 애한테 혹시나 이 얘기가 듣고 있으면 나 얘기하고 싶은 게 엄마 말 잘 들으면 엄마처럼 사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받고 일도 안 하면서 공중증도도 안 지키고 마음충이나 무시받고 저렇게 사는 거예요 저렇게 살고 싶으면 엄마 말 잘 들으면 돼 엄마 말 잘 들으면 돼요 몰상식하게 살고 남들한테 피해주면서 공부도 안 하고 배운 거 없으면서 이게 해 좋은 말이 아닙니다 특히 어머니 분들 자녀분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거 자기의 민낯이 드러내는 거예요 자, 여기로 얘기할까요? 엄마 말 잘 들으면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안 할 겁니다 그런 얘기도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엄마 말 잘 들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잘하지 원어 풀림은 안 그렇습니까? 애초에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똑똑한 애는 엄마 말 잘 들었기 때문에 그걸 잘하는 게 아니라 그만한 머리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저런 얘기 잘 듣고 저런 얘기 맨날 듣고 공부한 사람들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좋은 대학교 간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왜냐면 나도 이 얘기 들었으니까 나도 이 얘기 들었으니까 그만 즉스 뭐냐 하면 엄마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버스를 타는 거예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엄마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 써봐 공부를 잘 쓰면 좋은 직업까지 했겠지 공부를 잘 쓰면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의사 변호사 약사 내는 직 하면서 의창역수 가가지고 의사 하면서 차 뽑아가지고 차 몰면서 옆에 애 태웠겠죠 근데 지금 못 타잖아요 자식이 커 나가는 와중에 버스 타잖아 그럼 엄마 능력이 없는 거죠 엄마도 공부 못한 거죠 공부 못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럴 거겠죠 모든 엄마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다 사전이 있겠지만 아니 애 키우면 다 면즄부가 돼요 다 이해해줘야 돼 당연히 약자니까 이해는 해줘야겠지만 그래도 지켜야 될 거 지켜야 되잖아요 어? 전해놓고 뭐 일이 발생하면 책임도 안 준다니까 남탓하고 아휴 참 이것도 봐 공부를 못 타니까 이런 생각하지 공부를 못 타니까 어? 자기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지금 버스 타는 거야 버스 타고 마스크 안 쓰고 있는 거야 공부를 못 타니까 자기가 꼴통이니까 지금 저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 애가 세상 인지를 하면 엄마를 좀 부끄러워해야 돼 엄마를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돼 여자분들 중에 저런 사람들이 많았고 저런 분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저런 분들이 많아요 애엄마를 중에 어떤 분들이 많냐 뭐 연장만 치고 택배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운전하고 하잖아요 버스 기사나 하물차나 하면 다 공부 안 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본인이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본인이 책만 보는 공부하니까 세상 돌아가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거야 책만 보는 공부 뭐가 중요해 세상 돌아가는 공부가 중요하지 책만 보는 공부가 세상의 전부인가? 인생의 전부예요? 책만 보는 공부는 학교 다닐 때 전부지 않나? 학교 다닐 때 인생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거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 진짜 필드 진짜 실전에서는 학교 다니는 공부가 아니라 세상을 터득하는 공부 아니에요? 세상을 배우면서 이런 직업도 경험해보고 저런 직업도 경험해보고 이런 사람도 경험해보고 저런 사람도 경험해보고 맞잖아요 만약에 공부만 했으면 만약에 우리 전도님도 공부만 했고 세상 돌아가는 전혀 모르면 이분이 핸들을 잡았을까요? 핸들을 안 잡았겠죠 어머니가 그걸 모르네요 오히려 이렇게 핸들 잡고 있는 사람 더 현명한 사람이에요 미련 가지고 자꾸 가방끈 붙잡고 이제 더 이상 답도 없는데 나이 찾는데 미련 가지고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그거 붙잡고 세워라 내어라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야 오히려 이런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이에요 대학교 나왔지만 지금 불경기고 더 이상 내가 가진 학별과 어떤 능력으로 사회에서 어떤 취업문을 뚫기 힘들다 하면 선회할 수 있는 거예요 선회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선회해가지고 다른 곳의 길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잘 먹고 잘 사면 그게 훨씬 더 현명한 겁니다 아니 지금 대학 나온 사람이 이렇게 취업난이 시달릴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 정도라고 맞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대학을 좀 이 시업난을 뚫기는 너무 시생이 너무 많이 따르고 시간을 둔다고 한들 더 치열해지고 답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버스기 버스기상 다른 일 할 수 있는 거죠 맞잖아요 대학교 졸업한 사람은 무조건 다 사무직 가야 돼요 다 갈 수 있어요 몇 명 안 가잖아요 몇 명 가지도 못하잖아 아이고 제가 보니까 이런 아줌마 특징이 있어요 이런 아줌마 특징이 뭐냐면 일단 이런 아줌마들은요 버스에서만 갑질을 했잖아요 버스에서만 갑질을 한 사람이 버스기사한테 이 정도 알죠 그러면 여러분 시장이나 어디 뭐 할인마트나 아니면 편의점 아니면 음식점 이런 데 갑질하고도 남은 사람이에요 이미 이 사람은 갑질 만낸 놉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나는 이분 자기 산 아파트 경변 안실한테도 갑질하고 자기 동네 할인마트에도 갑질하고 미용실에도 갑질하고 세탁소에도 갑질하고 다 갑질할 거예요 갑질을 도가 텄으니까 버스기사 한테도 당연하게 갑질을 하는 거예요 갑질이 뭐면 베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버스기사 버스 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런 갑질들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분 저러면 자녀분도 저렇게 키우면 나중에 정말 고생할 텐데 참 낯일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진짜로 결국 이 버스 안 타겠네요 똑바로 글렀죠 글렀죠 그리고 남편은 이런 거 알고 계시나 모르겠다 남편은 아마 외벌이기 때문에 저렇게 버스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네요 남편 뻣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남들한테 민폐직건이나 하고 있으면 모를 거 아닙니까 밖에서 일하느라 이래서 결혼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내가 아무리 그 여자를 사단하더라도 사랑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원래 결혼하기 전에 인성이 아닌 사람은 결혼하고 난 뒤에도 안 바뀝니다 사람 본성은 안 바뀌어요 사랑으로 바꿀 수 없는 것도 인간의 본성이에요 안 바뀝니다 생활습관도 안 바뀌어요 네 결혼하면 바뀌겠지 사랑하면 이해해주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개뻥이야 개뻥 그래서 결혼하시분들 네 이런 거 사랑은 극복 안 됩니다 가뜩이나 결혼해서 살기 힘든 세상인데 이런 분도 보이면 더 결혼하기 싫어져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래도 다행이네요 다행이네 그래도 요즘에 전두연님이 나름 그래도 잘 참고 계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막 이런 거 있으면 불같이 싸우고 버스 세우고 해가지고 승객들한테 민폐 짓거리 했을 텐데 지금 보면 그래도 예전보다 나아진 게 뭐냐면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어요 우리 전두연님이 봐봐 내가 억울해도 참고 내 일하면 내 일하고 내 원칙대로 하면 승객들이 편더러 준다니까요 뭐 짜증나는 상황이 있고 해도 내가 억울하고 하는 건 사람들도 이해해 준다니까요 왜냐 버스는 공공장소니까 한 명이 뻗짓거리하면 나머지가 피해를 보는 곳이니까 그 좁은 곳에서 그러니까 내가 봐도 아니라 싶은 건 상대방도 나머지 사람들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셨습니다 잘 참으셨고 잘 대처하셨고 저런 승객들도 저런 승객들도 앞으로 많아질 거예요 전두연님 오늘 좀 고생하셨고요 열받는 거 있었겠지만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순간이 오더라도 어 뭐 이렇게 맞불자전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든 참고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우리 전두연님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안전운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